아 웃어? 아니 내가 지금 그런 거 여기서 회사 과장이고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회사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짜증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인삼에 들어가 있는 선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선분 딱 하나 있습니다 4포인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아 미안하다 이게 뭔데 몰라 지뢰들 추억 좋지 추억 좋지 운동하시거나 산책 등산 어떤 운동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하라고 아 미안하다 야 그거 재미없으면 그만해 짬 좀 처리해주라 오 내가 줄게 오 냄새가 또 안 나는데 오 뭐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괜찮아? 괜찮아? 찔렸어 찔렸어 실비김치 아니야? 와 실비김치 와 우리 백사원 오 맛있겠다 받은 역할 합시다 와 진짜 맵다 팀장님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백성기사원이 전부 입 벌리기 나가서 입 한 번만 벌려줘 입 한 번만 벌려줘 아니 팀장님도 만만찮아 여기는 맥이고 여기는 물맥이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자 둘이 안 나왔어 자 둘이 안 나왔어 둘이 안 나왔어 둘이 안 나왔어 냄새 뭐가 있어? 뭐가 냄새가 우리가 우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사원 보여줘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백사원 시작 너 무슨 수중 후향 안 했어? 아니 자 너는 반 치러지세요? 잠깐만 눈을 뜨셔야 돼 야 얘 오늘 시작 어 어 어 뭐야 들어가면 안 돼 봉게 어 이럴수록 이럴수록 손을 천천히 어 왜왜왜왜왜왜 아 계속 이러니까 둘이 가족 같잖아요 야 역시 백사원 좋았어 백사원 플러스 50점 많이 배웁니다 지금 한참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느낌만 한번 보세요 네 유술손 나왔다 유술손 그래서 손으로 그래서 와 뭐야 그래서 약품을 쓰지 않았어요 아 이거 책임지세요 잠깐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져요 다시 말아 안 떨어져 야 이거 참 아아아 아 진짜로 진짜로 야 아니 근데 뽑혔어 이거 뽑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대표님? 응 근데 머리가 약한가봐요 원래 약한가봐요 조만간에 저의 고객이 될 수도 있을지 VIP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여기 준비 좀 해야 돼요 크롬 반응은 여기 있어요 크롬 반응 크롬 반응 80% 90% 가슴이 처지더라 어 근데 진짜 눈물이 빠진 너 야 야 건배기나 붙여 얼굴에 가 가 가 가라고 잠깐만 백성은 뭐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씨 뭐야 가라고 ulin 야 가라고 오 히ут 가bage 이씨 아 재밌다 뽐규 야 저기 사람 있었어? 예 보냈어요 보냈어요 이야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다들 뭐 안 드셨어요? 이거 난 고기에 손이 안 가네 괜찮긴 Onion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뭐 안 드셨어요 다들? 안 먹었다니까! 백사우는 뭐 먹었는데요? 여기 사장님이 가져오신 제품 먹었는데 손도 안 가고 눈도 안 가 야, 그러면 이 하우스에서 나가